네, 생활 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우스쿨 시간,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강제추행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고, 불편한 주제네요. 그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이 완화됐다는 뉴스 아마 접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법률용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요. 지난 9월 21일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혹시 무죄추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아니죠. 단순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들어간 사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사건 내용은 단순한데, A 씨가 2014년 8월 저녁 7시 30분경에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 B양, 15살이었고요. B양을 끌어안아서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2014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네네.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건 하나에 거의 10년 가까이 재판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2023년 9월에 판결이 선고됐고, 파기환송까지 됐으니까, 아직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맞춰진 건 아니거든요. 그 진행되는 것까지 다 고려하면 거의 10년 정도 재판을 하는 셈이죠. 이렇게 오래 할 수도 있군요. 당시 피해자가 15시였는데, 지금 이제 25시 되는 거잖아요, 내년 되면. 굉장히, 이게 오래 끌면 사실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져서 바란직한 경우는 아닌데. 그럼 재판 경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사례인 게 군사법원에서 하급심이 진행이 됐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1심 보통 군사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A씨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거죠. 1심, 2심에서도 얘기가 달랐었네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3년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강제추행죄는 무죄가 선고됐고 위계등의 추행죄만 인정돼서 3년이 벌금 천만 원으로 떨어졌던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쨌든 무죄가 났기 때문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은 지 5년 만에 무려 5년 만에 강제추행죄에서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2심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렸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서 또 판결이 나오는데 5년이 더 걸린 겁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기존의 판례 태도를 변경할 때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강제추행죄에 대한 해석 자체가 대법원에서 변경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우리 형법 제298조에 기재가 돼 있는데 조문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내용 자체는 좀 단순한 건데 완력을 써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폭행 또는 협박인데 이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법원은 지금까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판단을 해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습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행 협박 선행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건을 구분하고 있는데 기습형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라든지 신체 접촉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이 크든 작든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기습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깨동무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기습적으로 여성의 어깨 또는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헌팅을 시도한 그런 사례. 그런 시도한 사례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기습형. 어깨동무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인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시간상 폭력이나 위협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성적인 신체 접촉이 행해진 때 범행을 하기 위해서 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법원은 이 두 번째 유형인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힘이 요구된다라고 지속적으로 판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아주 거센 힘을 사용하여 제압한 경우에만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역시 두 번째 유형인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 태도에 의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지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심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A 씨의 경우에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그 정도의 엄청난 폭행협박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무려 1983년도부터 고수해온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 이 법리를 40년 만에 뒤집은 거죠. 말 자체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폭력이라는 게 이게 악력이 얼마큼 작용하는 게 수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수치로 환산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법원의 대법원에서 바뀐 거는 이제는 그래도 그 정도가 아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져야지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것인가. 네. 그래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자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지금까지 뭐 봤던 것처럼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이런 거는 더 이상 이제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상당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법리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는 과거에 봤던 상대방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엄청난 정도의 완력을 행사하는 것 이 정도는 필요 없다라고 이제 종전 판례법리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 범죄 구성 요건이라든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종례 판례법리의 어떤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판례의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종례의 판례법리는 강제추행죄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죄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게 이제 판례법리라든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비춰볼 때 법적 안정성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판결에 대한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너 왜 피해자였으면 이렇게 행동했어야지 하는 이런 피해자다움을 요구를 한다거나 그럼으로써 어떤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 인식이 이렇게 전원합의체 법리 바꾸는데 토대가 됐다라고 하고요. 강제추행죄 구속요건으로 과거에 얘기했던 한거가 곤란할 정도 폭행협박 요구하는 이런 판례법리는 상당히 의미가 퇴색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그렇죠. 조문은 똑같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에서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까 사례를 들어주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나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것 강제추행과 관련된 재판이 참 많았을 텐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차원에서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노력을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게 기준이 40년 만에 바뀐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법부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 문헌상 폭행 또는 협박만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1983년도에 자신들이 만든 대법원 판례 법리 상대방 한 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법리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걸 바꾸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이게 바뀌게 됐으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사법부의 성향이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지적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마련인데 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동의 추행죄 이거 인정해 준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논의를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비동의 추행죄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이번 판결이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어쨌든 판결에서 비동의 추행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이상 비동의 가늠죄라든지 비동의 추행죄 도입 논의가 좀 본격화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 좀 여쭤볼 걸 그랬군요. 비동의 가늠죄, 비동의 추행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사람 또는 동의 없이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미국이라든지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법원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2018년도에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정의해야 한다라고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어깨동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된 어깨동무는 추행으로 안 보지만 동의 없이 내가 가서 그냥 갑자기 딱 어깨동무를 해버린다. 이런 거는 추행에 들어갈 수 있다. 추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법원 기조가 바뀌고 있다.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실제 한국에서도 올해 초에 해프닝이 있긴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화두로 던져서 주목받기도 했거든요. 여가부에서 지난 1월에 있었던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강간죄에 대해서 폭행 협박 유무가 아니고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반대를 하자 발표한 지 9시간 만에 이런 개정 계획은 없다라고 정정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성단체 또는 법률단체들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동의 여부에 대한 비동의 가늠죄, 추행죄 이런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부 간에는 서로 조율하다가 내놓지 않습니까?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법무부 반대하니까 바로 접은 거니까? 네네. 법무부가 힘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럴 수 있죠, 요즘에. 그 뒤에 뭐 젠버리도 있었고 요즘에 또 장관도 지금 공석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후임 장관도 좀 되게 어렵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폭행 협박이라는 구속 여건을 없애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좀 판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동의 가늠죄, 비동의 추행죄 지금 논의가 될 이 부분의 핵심인 거군요. 핵심이죠.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여가부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강간 강간 미수를 당한 여성들의 41.1%가 가해자의 강요로 인한 피해를 봤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 가해자의 속임, 기망 행위가 34.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법상 구성요건으로 돼 있는 가해자의 협박은 30.1% 그리고 폭행은 23%였고요. 그리고 성추행 피해 여성 중에서도 가해자의 속임이 34.9%로 가장 높았고 협박이 7.1%, 폭행은 2.7%, 10%에도 못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없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려 50% 넘는 정도죠. 폭행 협박은 아니지만 강요라든지 속임수라든지 이런 게 동반이 돼서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국회에서도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동의 추행이나 강간죄 도입을 두고 더욱 활발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반대 의견 보충 의견도 나오잖아요. 이거 혹시 있으면 끝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이동헌 대법관 같은 경우는 종례 판례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는데 하지만 A씨의 행위를 놓고 보면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에는 해당한다라고 해서 다소 의견과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같이 했고요. 그 다음 주심을 맡았던 노정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보충 의견을 통해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세계 주요 국가의 법률이나 판례법 등이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 부재를 본질적 기준으로 파악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본질이 피해자의 동의 부재에 있다는 점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런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예전 1950년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었어요. 당시에 명판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로 치면 정말 차별적인 그런 판결이기도 했었죠. 변화한 시대에 잘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최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